샘표는 천일연 품기 현상에 따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단기 과열 현상을 보임에 따라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거래일 단일가 매매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샘표는 샘표 식품의 지주회사입니다. 샘표의 주가는 6월 16일 전해보다 5,800원 오른 7만 9천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엔 52조 치효과 9만 2천 100원을 찍었습니다. 거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액면가는 천원입니다. 샘표 6월 16일 주가는 지난해 말에 4만 7천 4백원에 비해 66.67% 오른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7.41% 상승한 데 비하면 코스피 상승폭을 3.8백원에 뛰어넘고 있습니다. 샘표는 지난 한 달간 개인이 10억원을 순매수 했습니다. 외국인은 7억원을 팔았고 기관도 4억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샘표는 외국인의 비중이 3.0% 소액지수 비중이 31%에 이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네임도 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풍지액 dans